네, 장난 많으시죠? 꼬리 좀요. 손 챙겨주고 손 좀 덜칠게요. 좀 덜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넣어서 평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평창히 얘기하시면 3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옆에 분들의 활동을 500개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된다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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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 야옹 가위가 있었는데 쏙 뺏어 물 찬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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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채참 채? 이렇게 이렇게 뱃살 뱃살 고춧가루 이건 뭐야? 여기다가 아까 찍는 걸 여기다 놓고 이게 주머니래 그래가지고 저것도 쫙 이 끝에 내가 아까 설탕은 얼마큼 났어요 네요? 아니 덜 썰어서 그래 달라 저걸 해봐라 바양도 찍어봐봐 아 그래 한 달아야 할 때 모여도 두 달아야 할 때 잘한다 응 이게 그럼 계란 한 판 거야? 노란 잔 어 되게 많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어날 한 번만 찍으세요 한 번만 많이 죽어요 자기야 하 네 이렇게 하나 완전히 다 나눠주면 지금 랩때리 고춧가루 고춧가루